5주 전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던 황선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.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눈에 봐도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. 추경을 쓰는 눈 주위만 빼고 말이죠. 그렇게 탔다는 생각을 많이 못해서 지금 여기 와보니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많이 탄 것 같다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. 더운 호주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해서 함께한 멤버들 모두 기량이 좋아졌다고 합니다. 아시안 게임에 대한 자신감도 그만큼 커졌겠죠.